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계 비속은 1세대로 간주한다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직계 비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직계 비속관에는 양도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직계 비속관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제 행위에 대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계 비속은 1세대로 간주해서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고요. 부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들딸 하나씩 네 가족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부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황망중에 그 부인은 장례를 치르고 초상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악길이 구만리 같은 악길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은 재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도 이제 엄마도 엄마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장성한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새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엄마와 종종 말다툼을 하다가 그 기야 어느 날 엄마와 심하게 다툰 후로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거죠. 엄마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놓은 종잣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하나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빗나가지 않고 서울 S대에 시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딸은 시집을 갖고 아들은 서울 S대에 시대에 합격을 해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던 이 부인은 이제 살고 있던 큰 아파트를 팔고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해서 이제 노후자금도 좀 마련을 하고 노후 부부가 달란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부인은 1세대 1주택으로 자기는 집이 한 채뿐이니까 당연히 비가세 되는 줄 알고 비가세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2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1세대 2주택자, 집이 두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두 채냐?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당신도 집 한 채 있지만 아들, 아들이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하나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세대 2주택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들은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주민등록도 따로 돼 있다. 별도 세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국세청에서는 직계 비속은 따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한 세대로 번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황당하고 억울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마어마한 세금 2억 원을 납부하고야 말았습니다. 직계준비속관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계 비속은 주민등록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